아 인간과 비용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 아, 그게 제일 큰 단점이 있고. 남편이 멀리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딴 때 결혼하고 바로 애기 생기고 내가 경력은 전달되고 경력은 전달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가사와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꼭 필요한데 요즘에 국내에서는 가사 육아관리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비용도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그래서 오는 9월부터 외국인 가사 육아관리사가 국내에 도입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박엠희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모두가 다 함께 겪는 일입니다. 부부가 함께 일을 하면 또 애를 누가 보나 누가 도와주나 이게 항상 큰 고민이었는데 저도. 요즘에는 가사 육아관리사 그러니까 도와줄 분들을 찾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실제로 인력 시장에 이 일을 하겠다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최근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10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해 보면 가장 왼쪽에서 가장 오른쪽까지 10년 사이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우하향하는 게 뚜렷하게 보이죠. 절반 이하로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2014년에 국내 가사 육아관리사가 22만 6천 명 수준이었는데 이후에 바로 20만이 깨지고 매년 줄어서 2023년 기준으로는 10만 5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일단 돈을 쓰는 것도 부담이 될 테지만 이 일을 하겠다는 분을 구하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건 인건비가 그만큼 올랐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최저임금보다는 약간 더 얹어들이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현재 받는 시급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1만 5천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월급으로 계산한다고 치면 가사 육아 돌봄 비용 저희가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고용시장에서 만약에 30대 맞벌이 부부가 가사 육아 도와주시는 분들을 한 분 후 고용을 했다. 시급을 1만 5천 원 정도 지급을 한다 이러면 한 월에 300만 원이 약간 넘는 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맞네요. 그런데 물론 굉장히 고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감사하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30대 맞벌이 부부 둘 중에 한 명이 월급 벌어서 다 이쪽으로 갖다 드려야 생활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빠듯하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아 비용은 육아 비용대로 들고 맞벌이 부부가 과연 가사 도와주시는 관리사분들을 고용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이게 출산 파업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돈이 애 키우는데 많이 들면 그만큼 애 낳기를 꺼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 가사 권리사 예전에 과사 도움이죠. 수입하는 방안이 마련이 됐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서울시부터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파견국인 필리핀 정부가 한국에서 가사 관리사로 일할 분들을 모집한다 공고를 냈다는 게 확인이 됐고 형식은 정부가 인증한 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서 일단 100명이 먼저 들어옵니다. 6월에 선발을 하고 사주 교육 후에 9월부터 현장에 투입이 되고요. 한국 기준으로 최저 시급을 적용할 예정이니까 이분들 월급으로 계산을 한다면 한 200만 원 이상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200만 원이네요? 자, 검증된 외국인이지만 검증된 분들이 가사 권리사로 와서 국가감독하에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또 얼마를 드려야 되나 그게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가장 고민하는 게 누군가 일손을 덜어주지 않으면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에서 탈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력 단절 여성이 되는 과정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30대 초반에 혹은 중반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양쪽의 어머님이든 누군가의 손길에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에 사람 고용해서 쓰다가 이제는 포기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된다 이 과정인데 주 30시간 동안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들어와서 일한다고 하면 월에 154만 원 그리고 아래 40시간 근로한다면 206만 원이 되는데 아마 대개의 경우에 사람을 고용하면 40시간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0만 원 이상을 지급을 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인 가사 도우미의 경우에 300만 원이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양쪽의 금액 차이가 100만 원 정도라면 아무래도 한국 사람을 선호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한 가지 있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일해 주는 인건비보다 더 비싸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네, 외국인 가사 육아 권리사 시범 사업.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월 200만 원대의 비용 문제가 또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합니다. 처음에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그 나라들은 한 100만 원 정도에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맞벌이하는 부부들의 경우에도 크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육아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렇게만 되면 경력 단절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 아시는 그런 국내법적인 한계 때문에 지금 뭐 파트타임으로 쓴다고 합니다마는 제대로 쓰려면 한 200만 원 이상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필리핀의 국민소득을 냉정하게 비교를 하면 우리의 한 10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했던 나라 예를 들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7, 80만 원 정도 인건비만 쓸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일단 국내에서 ILO,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라서 차별할 수 없다 이 규정을 들기도 하고 다른 한 가지는 최저임금의 정신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ILO 협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견해 등등 특히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고용 직업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분야 마땅히 맞는 이야기인데 저게 만약에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가사 관리자가 수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 최저임금을 차별할 수 있다는 게 설례로 남게 되면 이건 뭐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을 협상할 때 노동자 측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됐을 때 이쪽은 원래 임금이 낮으니까 좀 깎읍시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네, 잠시 뉴스 속보가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쟁점 법안 4건의 제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이 4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뜻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국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오늘로 끝납니다. 따라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은 아마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밝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죠. 마지막은 한글자막 by 한효정